수학에 빠진 시간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모의고사들에 대해서 이제는 고등학교 시험법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준비해서 이제 극복하시면 돼 너무 실망해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준비 잘합시다 이제 중간고사도 코앞이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이번에는 전반부 해설 강의를 받게 되어서 1번부터 15번까지 해설을 합니다 쉬운 문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고 혹시 틀렸다면 한 번쯤은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우리 1번부터 1번부터 짠 루트의 계산이죠 루트의 계산은 루트 안에 것끼리 계산한다 즉 루트 합친다는 뜻이죠 짠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그럼 안에 거 5분의 12가 있고 곱하기 3분의 5가 있네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약분해주면 루트 4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4는 2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그냥 2번 가볍게 갈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2번도 보자 2번 1차항의 계수를 찾아달래 그러면 다 전개해서 찾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앞에 거 먼저 전개했다고 치면 4x 제곱에 더하기 4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이제 빼기 2x 제곱 더하기 x 빼기 1 이렇게 그러면 나는 1차항의 계수만 필요하니까 1차항만 보자 4x 빼기 x 그러니까 1차항만 보시면 몇 x 3x가 되시는 거지 그래서 1차항이 계수 찾는 거니까 정답은 3 이렇게 해서 3번 낼 거고 됐죠 넘어가자 자 그림과 같이 아 직각삼각형 뭔 삼각형? 직각삼각형 30도면 여기가 몇 도? 60도 그럼 얘는 비율이 있는 여성이죠 몇 대 몇 대 몇이야? 60도가 1대 여기가 2대 여기가 루트 3의 비율이거든 자 그러면 이 비율에 따라서 2라는 비율이 8루트 3이 됐대 그러니까 원래 그럼 원래 1이라는 비율은 몇이야?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2로 나눠주면 4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는 루트 3이니까 1에 해당하는 비율이 4루트 3 그러면 AB 루트 3에 해당하는 비율은 1에서 루트 3배 증가했으니까 실제 길이도 루트 3배를 키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4루트 3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2가 되시겠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거 비율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넘어가 보자 좌표평면 위에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해달래 Y절편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좌표평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도 괜찮아 1,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어 그걸 A라 부를까 2, 1 2, 1은 한 요정도 있다고 해보자 요정도 2, 1 2, 1 B라고 해볼까 그러면 선생님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나는 Y절편을 찾읍시다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어차피 Y절편 찾을 거니까 0, A라고 둔 다음에 야 그러면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고 그럼 난 뭐 할 거냐면 먼저 AB의 기울기를 보자 AB의 기울기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 그럼 X 증가량은 1 Y 증가량은 2니까 우리의 기울기는 2다 이거야 근데 이 기울기는 분명히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구했을 때 결과가 똑같겠죠 그래서 기울기 기울기 구해보면 X 증가량분에 1분에 Y 증가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요렇게 잡은 기울기랑도 동일할 겁니다 아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2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의 A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해서 정답은 1번 요렇게 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고 기울기로 문제를 풀었어 괜찮죠 기울기도 좋아요 넘어가 연락